포스코 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을 담은 합의서 이행에 첫 단추가 깨어졌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신사업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상생협력사업,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체결된 포스코 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 그리고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담은 합의서 이행을 위해 처음으로 3자 협의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TF로 명칭을 정하고 구성과 운영방식, 협의진행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4개 안건 가운데 신사업 투자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2차 전지와 수소 분야, 철강 부문 등 신사업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또 지역상생협력사업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포스코 홀딩스 포항 이전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생협력 TF는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와 산에 따른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협의는 오는 21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TF가 시작을 해서 그림들을 잘 그려내면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지난 날들이 전화입응이 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회의를 가진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TF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